촬영 좀 그만해라 너는 뭐 이혼할 때 약속한 거 제대로 지키냐? 아, 지난번에 예은이 사진 보니까 전부 다 말랐던데 너 바쁘다고 햄버거 하나 자꾸 사내기고 대충 냉동피자 같은 거 데펴가지고 얘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너 계속 그딴 식으로 하면 내가... 저기요!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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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요, 이거 액정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잠시만 잠시만 아 엄마! 괜찮으세요? 저기요! 휴대전화 입장이 파손되어 이를 변상받을 목적으로 날아들어갔고. 형사님 근데요. 네. 그거 마약이죠? 신종 마약이에요? 아... 아직 조사 중입니다. 아... 신종 맞네. 마약반 형사님이 척보고도 모른다는 건 신종이지 뭐. 근데 그거 되게 센 건가 봐요.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까먹은 거 보면. 잠시만요. 프라이데이